최근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수험생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상위권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증가한 점이 특징인데요. 어떤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중구진학상담센터 김광규 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대입 수능평가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이번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번 수능은 코로나 수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하기에는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출제되리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를 보면 1교시에 지르는 국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 영역의 경우 최고 표준 점수가 144점입니다. 그리고 1등급 기준 점수가 131점인데 같은 1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이가 13점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큰 던벌력을 국어 과목이 좀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학 가형이나 수학 나형, 영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데요.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불리가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사탐의 경우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과목의 경우 1등급 표준 점수가 66점, 67점인데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는 1등급을 받아도 63점이 되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라도 3, 4점 차이가 좀 발생해서 이러한 점수 차이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불수능 이후 수능의 난이도가 약간씩은 차이는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유지했기 때문에 중위권 이하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여겨뒀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진학상담센터에서도 사전 모집을 통해서 어제 맞춤형 진학상담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상담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중고진학상담센터는 수시부터 지금 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정시 설명회와 더불어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시 선발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에 의한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대로 갈 수 있는 대학과, 과 선택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정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선발 의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76% 이상을 수시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합격을 기다리면서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좀 많았고요. 또 중간에는 신청한 학생들 중에는 수시의 합격에 대해서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청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입시기관에서 합격 예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를 토대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질문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또한 올 수능 같은 경우는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해서 대학마다 입시 용어로 펑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펑크가 날 과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또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정시에서는 세 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군별 지원 전략과 더불어서 이 세 번의 기회를 어떻게 좀 지원을 하면 좀 더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 정시 모집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시 때와는 지난해와는 또 달라진 제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올해 수능의 변화는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도에서 나오다시피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수험생의 감소입니다. 작년에 약 53만 명 정도의 어떤 수험생에 비해 올해 한 48만 명으로 약 5만 명가량의 수험생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로는 이에 비해 정시 모집 인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약 8만 명가량을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는데요. 수시 미충원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 선발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요약을 하면 수험생은 감소하고 정시 인원은 증가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합격선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 서울권을 벗어난 학교의 경우는 미달이 되는 과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서울권에 있는 인과학과의 경우는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 장의 지원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안정으로 쓰고 또한 두 번의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운을 바라고 지원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경쟁률과 지원 성향과 작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학과와 지원대학의 소신을 가지고 전략을 세운다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시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하신다면 저희 중구 진학생들을 찾으셔서 상담을 진행해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진 점들이 많은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더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구 진학상담센터 김광규 실장으로부터 입시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